인천시 교육청이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을 위한 iMOOC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 iMOOC는 글로벌 표준 규격에 맞는 교육 플랫폼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단계별 강좌를 제공하고 인천 지역 학생과 교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좌는 선별된 16개 교육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학교 현장의 반응과 요구에 맞춰 강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.